싱싱한 걸 신선한 걸 잡아서 대접해드릴 테니까 혹시나 그래도 보다 재밌는 곳이고 네 아니면은 보고있게 절대 무리하지 말고 괜히 고생하시는 거 같아서 두 분이에요 아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럴려고 네 저희 어디로 가야 돼요? 첫번곡처럼 아 여기에요? 물이 많잖아요! 이 방송국놈들! 이런데로 우리 지워놓고 이 방송국놈들이! 아니 어떻게 내려가요 여기를? 저 집에서 잘 내려가게 됩니다 저 집에서 잘 내려가게 됩니다 저 집에서 잘 내려가면 돼요? 잡을 것도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? 그만은 저도 하겠는데 먼저 내려가세요 천천히 누나는 내려오고 현장 씨는 보고 계세요 네 요 통을 하나씩 갖고 가십시오 다 먹었습니다 저기요 저희 몸부터 내려가고 선생님 저희가 지금 저희 몸부터 못 내려가고 하나 갖고 한번 닿아 봅시다 가봅시다 일어만 발 짜고 있어요 자꾸 네 우와 미끄럼 우리 아이구 eks 나 느끼고 있다든지 이야 뭐야 아이고 나 다리가 안 빠져 연정 씨 예 나 여기서 계속 있어야 될 거예요 다리가 안 빠져서 어 쟤 욱만해 용, 이만해. 아, 이래 봐. 아, 이래 봐. 에이, 팽이래 좀, 악수 좀 해줘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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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리 봐, 꼬리. 꼬리가 이래. 얘들이 이 깊은 뻔에다 머리를 꽉 박을 정도면 아, 이래 봐. 야, 어디 나한테 많이 잃는다 봐. 그렇지, 그렇지. 나한테 있는 거지. 그러면 내기 할까? 내기? 누가 더 많이 잠나? 뭐 내기 할까? 네가 이기면 내가 오늘 데칸토로 모든 경기를 들게. 그럼 그때까지 다 그랬잖아, 근데. 아니거든? 두 번째 안 그랬어, 일거든. 그럼 생명오빠도 썼거든. 얘 봐라. 내가 이기면 그렇게 해준 거고 누나가 이기면 노예. 노예 살게, 오늘. 오늘도 해? 네가 다 해준 거야? 내가 원하는 대로? 누나도 이제 같이 쉬는 거야. 콜.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오케이. 콜, 콜. 열마리 씬. 네. 누가 먼저 열마리 잡느냐예요.